안녕하세요.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현 센터장 지난 시간에도 한번 모셨는데 조선일보하고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1년 베스트 애널리스트 평가에서 금융부문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셨습니다. 금융부문 뿐 아니라 지주회사 쪽도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지주회사 투자 전략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사실 지주회사들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서 투자자들 관심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주주 환원정책이나 이쪽으로 가다 보면 지주회사 쪽에 관심이 높아질 것 같으니까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회사 여러 군데 있겠지만 먼저 SK부터 한번 알아보죠. SK 보면 김수현 센터장의 리포트 보면 투자형 지주회사로 좀 변신하고 있다. 이런 리포트를 예전에 하신 적도 있던데 SK 지주회사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투자형 지주사라는 게 좋게 얘기하면 지금 투자를 많이 해서 나중에 몇 년 뒤에는 결실을 맺고 그게 기업 가치를 올리고 실적을 올리고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고 굉장히 좋은 에코티 파이낸셜 스토리를 갖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SK 투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투자들도 사실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IT뿐만 아니라 바이오라든가 최근에는 미래에 그런 페멘티드 플랜트나 이런 스마트 팩토리 그러다 보니까 투자들이 조금 집중이 분산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들이 그런 사업적인 부분을 물론 들여다도 보지만 지금 당장 지주회사 사실 지주회사 지금 관심들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게 하려면 결국에 이제 주주 가치를 침해한다고 시장에서도 봤던 중복 상장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왜냐하면 지금 자회사들이 상장을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 자회사들이 상장하는 과정에서 이 모 회사 주 SK의 주주들한테 어떤 베네핏을 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과거에는 SK바이오팜을 상장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배당으로 지금도 좀 주곤 있지만 그걸로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상장하는 자회사들에 대한 어떤 주식을 이 모 회사 주주들에게도 조금 나눠주면서 이거를 좀 같이 과실을 향해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제도도 바뀌고 하면서 조금 더 SK그룹이 전향적으로 그런 지주회사의 본질적인 그런 디스카운트 해소 요인을 디스카운트 요인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바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투자형 지주회사라고 지금 SK를 좀 평가하고 분석을 하고 계시잖아요. 투자형 지주회사는 어떤 건지 살짝 좀 설명을 하고 지주회사라는 게 보통은 지주회사의 수익은 되게 단순하거든요. 자회사로부터 받는 브랜드 로열티, 배당, 임대 이 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주회사 안에 사업부가 있는 건 SK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자체 사업부도 좀 일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매출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이나 이런 배당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SK는 그 자금들을 투자를 좀 합니다. 미래 산업에 대해서. 그래서 해외로 치면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벅셔 헤더웨이, 물론 보험사긴 하지만 그런 회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가까운 회사는 소프트뱅크겠죠. 물론 이제 SK그룹은 비교되는 걸 좀 싫어하실 수 있는 소프트뱅크라고 해서 이 개념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SK의 특징은 좀 무리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 옆에 SK 스퀘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지주사 중에 이제 ESK 텔레콤이 인쪽 전활된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컨셉을 달리 잡아서 투자 자산들을 사고 판다. 그러니까 지주회사는 자회사들이나 투자해놓은 회사들을 그냥 거의 영구적으로 계속 가지고 가잖아요. 이 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 에셋 턴오브라고 하죠. 우리가 팔기도 하고 얼마 전에도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팔고 하는 우리 실제로 진짜로 투자 지주회사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SK와 SK 스퀘어 이 두 회사가 조금 그런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이 SK 쪽 지주회사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이 핵심 개혁사 사실 SK 하이닉스잖아요. 그런데 바로 자회사가 아니라 텔레콤을 건너서 손자회사잖아요. 상당히 이게 어떻게 해소가 될지 이게 사실 시장에 좀 관심이 있긴 있어요. 이걸 SK가 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요? 이거는 제가 그냥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전달을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장의 이슈로 얘기하죠. 시장에서는 이게 결국에는 자회사가 될 거다라고 지금은 손자회사지만 자회사가 될 거다. 네. 그게 이제 시장의 의견은 아니고요. 시장에서는 왜냐하면 SK가 과거에도 그랬었거든요. 지금의 SK는 과거에는 SK CNC라는 회사가 있었고 그 밑에 주 SK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SK CNC를 최태원 회장님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옥상옥 구조였고 결국에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SK CNC와 SK가 합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그게 SK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조는 주 SK 밑에 SK 스퀘어 SK 스퀘어 밑에 하이닉스인데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SK 스퀘어와 SK가 합병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꽤 많아요. 그렇게 하면 밑에 있던 하이닉스가 위로 올라오게 되죠. 그런데 이건 이제 제 의견은 아니고 시장의 의견이고 제가 여기서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들이 좀 많아지거든요. 예를 들면 일종의 희석이라고 그러죠. 대주주인 최천원 회장의 지분율이 급격하게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두 회사가 합병했을 경우에. 그리고 주당 배당금 DPS도 어떻게 보면 많이 희석이 되어버리고요. 그다음에 아마 세금 이슈도 있을 거고. 그래서 과연 두 회사가 합병할지 시장의 생각과 다르게. 왜냐하면 SK 스퀘어도 사실 이런 구조면 SK 스퀘어는 주가가 조금 빠지고 GSK는 주가가 올라서 합병 비율을 GSK한테 좀 유리하게 가져가게 해야 되는데 SK 스퀘어가 그러기에는 너무 IR 활동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굳이 하이닉스를 지금 자회사화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옛날 얘기를 했네요. SK SK 텔레콤, SK 하이닉스 이 구조 옛날 구조고. 텔레콤이 지금 분할했죠? 텔레콤이 분할했죠. 분할 돼서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에서 받는 배당금을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조는 SK, SK 스퀘어, SK 하이닉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해결될지는 사실 시장도 생각이 있을 거고 또 센터장 생각도 있을 거고 또 SK 그룹 생각도 있을 거고 아직은 분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SK 이슈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고 두 번째 삼성입니다. 삼성은 사실 지주회사는 없잖아요. 그런데 삼성물산이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신 후에 상속세 부담 때문에 다른 삼성전자 같은 삼성 계열사들의 배당이 확대될 것이다. 이런 기대들이 지금 시장에 많은데 어떻게 좀 될 거라고 좀 전망하고 계세요? 삼성은 지배구조 얘기를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물산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룹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고 있죠. 삼성전자의 핵심 주주이기도 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룹의 어떤 신성장 동력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일대주주이기도 하고요. 삼성생명의 일대주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룹의 핵심 컨트롤타워고 그 지분을 오너일가가 이미 상당히 많이 총수일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지배구조상의 변화는 없는데 다만 문제는 지금 앞으로 약간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과연 어떻게 낼 것이냐. 지금 저희가 계산해 보면 삼성전자를 포함한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 수입 등등을 감안을 해도 삼성전자가 매년 특별 배당을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부족분이 한 2조에서 3조 정도 이상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말이 2조지 사실 2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소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거고 결국에는 삼성생명이라든가 지금 총수일가가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회사들이 배당을 많이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엔 조금 민감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지분 구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이슈고요. 또 하나가 CJ, 지주회사 중에 CJ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또 CJ 올리브영 상장이 시장의 관심사인데 어떻게 좀 보이실까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주식 종목 중에서 연봉 차트를 보신 분 별로 없을 텐데 연봉 차트로 거의 7년 이상 빠진 주식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한국전력이고요. 하나가 CJ입니다. 한전은 정부 규제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가 되는데 CJ의 오너지분의 가치가 1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CJ 그룹을 만약에 테이크오버 한다, 지배한다 하면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한 2조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오너의 지분 가치가 1조도 안 되는데 CJ 그룹의 웬만한 2차전지 소재 업체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보다 더 적죠. 그래서 사실은 그 핵심에는 아직 그룹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고요. 그래서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지금 아들이죠. 이선호 씨가 가장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리브영을 상장을 하면 아무래도 그룹의 승계가 조금 빨라질 수 있고 지분을 좀 더, 주 CJ를 좀 더 빨리 많이 지분을 갖게 될 수 있죠. 그게 아마 주 CJ의 지금의 주가 눌림목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좀 추진이 되겠네요. 네. 무기한 연장이 됐다고는 하지만 내년에 시장이 어떨지는 봐야겠죠. 근데 일단 내년 정도에는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주회사의 큰 축이 금융지주회사들인데 이쪽은 최근에 금감원장이 금리 구두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상당히 주가가 많이 좀 눌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금융지주회사들은 주주환환을 또 많이 하잖아요. 또 그런 쪽에서 볼 때는 주주들 볼 때 좀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는데 이 금융지주사 쪽은 어떻게 좀 말할까요? 지금 많이 싸죠. 지금 많이 싸고 원래 1차 조정은 정부의 그런 금리 규제 개입 때문에 센티먼트가 악화됐고 지금은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주가를 조금 누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또 충당금으로 방어하는 충당금을 정립을 통해서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지난 2분기 실적 때도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좀 중요한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 주가 측면에서는 지금 좀 너무 많이 눌려 있어서 그리고 조금 과도하게 충당금 정립이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경기 상황이 그렇게 최악으로 치닫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이익으로 또 환원될 부분들이 상당히 꽤 확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주주환원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매입 그리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심지어 소각까지 하는 이런 액션들이 계속 나올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대형 1위 금융지주사들이 있잖아요. 신한이라든가 KB 이런 회사들은 지금 너무 싸기 때문에 저는 한 번 올해 하반기에 한 번 정도 주가가 오를 거라고 저희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구두 개입이나 그런 정부의 규제는 좀 일단락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주주회사들 주가 측 얘기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하면서 주주환원 정책이 좀 나아지면 주주회사들 주가가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국민연금이 또 많이 들고 있잖아요. 국민연금의 주주환원 확대 정책 그러니까 배당을 확대해라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주주회사들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건 어떻게 보신지 궁금합니다. 배당 이거 계속 있고 지금 이제 금리가 시장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중요하게 생각할지 그것 좀 금리 상황을 또 보긴 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난 2, 3년은 굉장히 성장주회에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고 미래의 이익을 미리 땡겨와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고 이런 게 유행이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이익을 내면서 주주들한테 배당을 많이 주는 이런 가치주들이 좀 부각될 수 있어서 연금의 이런 정책들은 분명히 좀 영향을 줄 거고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서 투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각 지주회사들 개별 이슈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융지주회사까지 좀 해봤는데요. 이 지주회사 투자 전략을 정리를 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좀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죠. 마지막 질문을 주시겠습니다. 네. 일단은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그 정책 우리가 이제 뭐 자회사를 상장할 때 중복 상장 이슈 이거를 누가 먼저 좀 나서서 해결하는지 어떤 그룹이 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SK라든가 이런 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지주사에서 가장 부각을 받는 게 히든 밸류입니다. 히든 밸류요? 히든 밸류. 그러니까 이게 사실 비상장 자회사들 같은 경우는 분석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딱 나오는 게 있는데 최근에 로봇 산업이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어요? 관심이 높아지는데 이 로봇에 있어서 협동형 로봇에 있어서 이 히든 밸류가 이제 탁 나오는 회사 이제 두산입니다. 두산이 두산 로보틱스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1위 협동 로봇의 업체이고 대부분이 미국과 유럽 고객을 가지고 이미 선진국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나 이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히든 밸류를 계속 찾아내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시장에 관심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주두산도 지금 저희가 굉장히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히든 밸류 가진 회사들을 찾아서 투자하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김수현 DS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모시고 지지회사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를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인데요. 저희가 DS 투자증권이 이제 막 설립이 돼서 열심히 리서치도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자자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보고서 그리고 시장의 어느 정도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도 좀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또 해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DS 투자증권 홈페이지도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지금까지 김수현 DS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경제部의 박사 기자 박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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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